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특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연말엔 모두 잊고 여신 강림 보면서 자존감 충전의 시간 어떠세요? 행복한 연말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새해 보내세요. 누가 그러는데 눈물은 마음을 청소하는 거야. 정세현 친구의 위주원 아들의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우리 딸 왔어? 멋있다. 어 얘가 한서준 여자친구라고? 왜 또 불쌍해서 도와줬어? 쟤네들 이제 놀랐겠다.